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여기 앉아계신 겁니다. 판사신문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전해성례가 어떻게 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숙지해가지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주의무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본인이 판례를 제시하고 판례를 만들고 이것이 헌법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젤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았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저분한테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헌법가치의 수호를 맡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는 봐, 그게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들 앉았으니까 기존에 다루고 있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안다랬던 부분을 묻고 있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아예 말씀을 안 하시고 답을 차단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시간만 지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5년에 8월에 해방되고 1948년 8월에 그때 수립된 나라입니까? 헌법 전문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하세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은 헌법 전문회는 저한테 읽어주신 것이고 후보자로서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지금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8년 8월에 건국된 나라입니까? 임시정부는 1919년에 건립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재원 헌법 자체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제 답을 안 하시는지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임이니까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의 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따져보자고요. 우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됐죠? 그게 헌법의 규정이잖아요? 임시정부가 건립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게 말이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는 명확한 문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명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결국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까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일제강점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 명문의 해석상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압니다.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 미국과 저희하고 영국하고 한미수교 120주년 한영수교 120주년 수교 기념행사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국교 수리반 이후에 그 연수까지 다 합쳐서 대한민국과 수교 기념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대한민국으로 이어온 국가의 동일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후보자님의 머릿속에 조선시대에는 조선은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 말씀을 못 하세요? 후보자님 머릿속에 고려는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게 한 나라잖아요. 이걸 부족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못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완전 독립이 안 됐죠. 그런데 미국은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유고한 역사와 전통에 민나는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홀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이항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이후 2주 후에 낸 9월 1일날 대한민국 제1호 관보를 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30년이라 함은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이고 대한민국은 1919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출범이다. 그래서 그날을 건국으로 보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관계없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거 아니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인사청문회 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헌법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건 중요한 동목이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로 문헌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영기 의원 질의에 국민 주권자를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건데 그 국민을 위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논란을 하지 마라 하고 정해놓은 건 헌법이에요. 헌법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냐 그런 것을 재판하는 위치에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확하게 본인이 해석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